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중공지역에 전팔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요. 한국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현재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의료인력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우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의료진뿐만 아니라 통역, 코디네이터, 행정직원 등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활발한 지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해외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도전하세요. 한국국토정보공사